시중은행들이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도입하면서 40년 만기 주담대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어제부터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현재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최장 대출기간 확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를 고려해 40년 만기 상품 출시를 보류했지만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있고 차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대출 여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